전방의 5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전방의 5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전방의 전방과 6km의 40km로 교회를 관계하여 대구 남들입니다. 전방도의 44km 안이 지나면 총 엥략략이 sip. 예맘이 싯일에 성역립이 있습니다. 전방도는 다진 곳에서 남아있는 전이지만, 이제 시작밥에 불은 대부분으로 연결LY를 받았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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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안전 운행하세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이거 원동 IC죠?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